여기가 지나면 이제 어프로치 속도에 맞춰서 감속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민 지나서 혼대 지나서 이렇게 접근 할 건데 아까 클리얼드 아일리스 런웨이 지로 세븐 주셨죠 런웨이 지로 세븐 클리얼드를 주신 거는 고도 하강을 제가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주셨다는 얘기는 고도 하강을 알아서 해라 접근 허가라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보면은 클리얼드 아일리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디센트를 요청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클리얼드를 받았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런웨이 지로 세븐 주신 거는 이제 꼰대로 콘대로 항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꺽쇠가 여기 있죠? 이 꺽쇠 파란 꺽쇠가 있고 그리고 이 마젠타 꺽쇠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뭔 차이냐 파란 꺽쇠는 내가 도달하게 될 고도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요 마젠타 꺽쇠는 고도 제한이 있을 경우에 고도 제한에서 멈추겠다 이 얘기에요 지금 우리 4천 피트 이상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나가죠 곧 다음 고도 제한이 2만 9천인데 2만 9천에 하강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파란색 꺽쇠에도 2,900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하강을 멈추겠다는 의미고요 지금 디셀 포인트 지나서 어프로치 페이스가 활성화가 됐죠 자동으로 자, 플랫스 1, 스피트 체크 플랫스 1 90도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어프로치를 눌러주시면 자, 플랫스 2, 스피트 체크 플랫스 2 기어다운 하겠습니다 자, 글라이드 슬로우 캡쳐됐죠 캡쳐되면은 자, 럭컬라이드를 못 잡았는데 자, 제스 럭스탈 자, 제스 럭스탈 자, 곧 잡힐갑니다 럭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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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이 턴 오프라이트 온, 무지 틸크 오프 켜주시고요, 그라운드 스포일러 암 해주시고 기어 다운됐으면, 플랫 3 갑니다. 플랫 3, 스피 체크 플랫 3, 플랫 4, 스피 체크 플랫 4 플랫 4,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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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LW 1J6-1, 루크를 아래쪽으로 판시 4라운드 보도 8천 세트 LW 1J6-1 랜딩 체크리스, Caving Crew advised, 오토트로스 스피드, 오토브레이크, 로우, 이케, 메모, 랜딩 노블루, 랜딩 체크리스 컴플렛 제조아플러스 코디군인 코리아낼 222, 14마트 프롤드포먼트. 침해. 코디아낼 222, 제조아플러스 침해. 라이더 액티바이더, 인스펙트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타중尾bar, 하TI 기소? 나라이데바이더. along-the 3, 406, border, 라이더 액티바이더. 라이더 액티바이더, 주방을 Estesen합니다. 입고 조절할 시간입니다. 에이너드 3 자 30비트가 되면 플레이어를 하고요 플레이어 그다음에 아이고 리버스 맥스 100노트 아시아나 416 백8 비아 파파4 파파4 어디야 백8 비아 파파4 아시아나 416 아시아나 416 after your company point triple seven taxi to your gate 비아 파파 과장 비아 고프 2 capital after traffic taxi to your wake 비아 고프 2 에이천ą 416 크로노트 1245 택시 07 크로노트 포프 라즈 컨티너 잠깐 대기 대기 자 착륙을 하면 크로노트 크로노트 꺼주고요 터레인 레이더 끄고 스피드브레이크 디스암 플랩스 제로 레이더 다 끄시고요 그리고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그 다음에 라이트 랜딩 라이트 꺼주시고 스피드브레이크 모지, 택시 택시 트랜스폰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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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자, 그리고 APU를 우리가 켜야 됩니다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는 트랜스폰더 저, 코리안에어 옆에 세울게요 APU 스타트 15번에 세우겠습니다 programs 트랜스폰더 제거 okay 땅 탑 은 13번에 클리어 트럭 인포트 F4, VKM 탭의 departure, 바이버 290, squawk 4306, D-8924. V-8924, 리드박스, correct, 리포트 1, 레지포, pushback. R-4, push, D-8924. A-8922, 인체주어, approach. 바이버, 제주에어, accruction, A-8922. A-8922, 윈도컴, 1-107, 크루프 택컵. 크루프 택컵, 1-107, A-922. K-813, contact, 인천, control, 1-107, F2. K-813, F2, bye bye. 마셜러가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마셜러의 눈 보호를 해주세요. K-823,ICR, 아예자, 지겨즈, shows, 롯선 listening, 7 approach. 7. HAIR, 태우기 들어, 롯선 listening, 7 approach, K-823. K-812, 4-0. K-12, 4-5, taxi to your gate, Van 2 remain at a taxiway, G501. K-2, my gate via G501, K-12, 4-5 however no. min Multi-107, AF Mudk. 타파킹볼에게 일축하는 곳 파킹 브레이크 세트하고 이제 지상 이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를 바꿔줍니다. 이걸 왜 바꿔주냐 기존에 제가 쓰던 이 스커확 보너를 다른 비행기가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스탠바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라이트들을 다 꺼주시고요. 다음 비행을 위해서 다음 파일럿들을 위해서 기본값으로 세팅을 바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 팬이 있는데 지금 윌이 과열돼가지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과열이 뜨면은 브레이크 핫이 뜨면은 브레이크 팬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5분이 랜딩 후 5분이 지나면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킹 체크리스트 AP 블리드 온 블리드 온 엔진 엔진 오프 엔진 오프 비컨 꺼주고요. 시펠트 꺼주고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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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 기존 일 작 Ser화를 가 분류 답 20 ling F2.TDU 맞고 멀agon 나이리스라니 207, 그래내어, 321 스피드 보드 69, Charlie, 인천 컨트롤, 128, 132 128, 132, 스피드 보드 69, Charlie, 땡큐 바벨 이거 그라운드 핸들링인데요, 이거 별로 좋아 스피드 Departure, 델타 8924, 리퀘스트, 푸시 델타 8924, 스탠드 보드 잘 안씁니다 썸네일용으로 하나 찍어볼까요? 어떻게 찍더라 자, 엔진 꺼졌고 정보집 스피드 보드